지난 이야기 새해 존 베트남에 놀러 간 그리고 아 견식은 전날부터 구독자님과 만나 기모치했지만 옥수같이 소따치는 비와 음식마다 들어있는 보스토리기 때문에 오자마자 한국이 그리워지는데 베트남 통일궁에 왔습니다 아 여기 진짜 베트남 사람들 진짜 많았는데 어 이분한테 한번 인터뷰 해봐야겠다 저기 안녕하세 신쩌오 안녕히 가 이 옷이 얼마였지? 국후 기희 조작 우리가 벤탄 시장에서 산 베트남 청통 옷 벤탄 시장에서 사는 베트남 정통 옷 벤탄 시장에서 사는 회전시장에서 사는 요리해서요 좀 사는 거고 되고 구매해봤어요 진짜 잘 어울렸네 농담 아니고 진짜 이건 3000원이에요 이 옷이 얼마였지? 이건 아마 30,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자기가 밑으로 가볼게요 왜 칸푸야?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더워요 왜? 뭔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한복 입은 모습 보고 외국인들은 저렇게 한복 입는 게 재밌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신기하네 재밌어요 재밌어 오 통일궁 그냥 미터토키가 무슨 시청 그런 거 같아? 그쪽이 빨리 사진 찍어주세요 오 혼자 하자 한국어하고 일본어 따로 받았어 누가 이어폰을... 잠깐만 이거 빨리 똑바로 해 아니 이거 모자가 있었어 아 그게 저희는 이렇게 어디 여행지 와서 한국어 일본어가 나눠져 있으면 서로 각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다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쁘다 지금이요? 나카지마 미유키의 아이색이라고 그랬어 아... 아 그거였어? 미유진 씨 자기... 자기... 잘 듣고 있어요? 응...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진짜 좀 뜻깊은 시간이었어 자기... 한국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응...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 진짜... 진짜... 아보카도 스무디 미스터 김 아보카도 스무디 베트남 아이스 커피 미스터 그리코 고기 많아 소원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베트남 사람 같구나 잘생긴 베트남 사람 같지 않아? 신장 베트남 아이스 아메리카우 에스프레소처럼 나카가 이데요? 나카가 이데요? 나카가 이데요 나카가 이데요? 아니... 사실 저희가 지금 베트남에 와서 둘 다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런 걸 보면 더 맛있는 거 같아 알아요 여러분께 추천하는 게 있어요 신호여행에 베트남에 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절대!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夫婦에서 이런 현실을 구입하는 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최고 최고 결국 일주일도 여행을 하려고 해도 둘이서 할 일이 없으면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사진 찍을 때 기억이 나고, 주목이 나고, 너무 즐거워요 갑자기 비가 오려고 해서 그런지 잠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잠자리를 유인 중 잠자리 잡으면 잠자리는 평소에 앉아서 이렇게 앉았을 때 잡았지? 근데 이렇게는 앉았고 잠자리 체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요 저는 테니스부였는데 테니스를 연습했을 때 숨을 수 없다고 동봉이 있었어요 잠자리 이야기하면 행복해하는 시골여자 베트남 댄스 1, 2, 어 뭐야 뭐야 비 온다 헐 도우시오 도우시오 베트남 댄스踊을 때 일단 비가 오지만 1, 2, 3, 4 비가 오는 베트남 비가 오는 베트남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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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는 베트남 비가 오는 베트남 빨리 와 빨리 와 비가 오는 베트남 빨리 와 크리코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이번에는 아멘이 눈이 흘러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이 헤어스타일이 崩불렛 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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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인형극 보는 데가 저긴데 이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오토바이하고 차들이 멈추지 않아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와 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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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도 없이 4차선에서 난리났어 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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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рт 도우시오 도우시오 acom vor 장악 지불 대결면 다 체스탕도 즐거워 체스탕도 즐거워 카페에 밤미를 파는게 사실 소소소소 그리고 베트남 아이스커피 베트남은 항상 이렇게 커피가 진해 체스탕과 바이미 아 진짜 맛있어 핫도그 밑에 아 근데 이런건 우리가 먹기 좋을 것 같아 고소소소 산사인어머라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시켰다 아시고 아 그럼 맛있어 체스탕이네 약간 베트남의 중에도 바이미가 싫어하는 인지세대가 있겠지? 아 있겠지 고소소소소 안 먹으면 좋겠지 근데 이건 10개 정도 먹겠다 베트남에서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어 네 근데 피아스 너무 귀여워요 7500원 가지가 않아 아니다 7000원이야 3000원 아 이거 또 밤에 건너가는 것도 진짜 빡세 아 이거 또 밤에 건너가는 것도 진짜 빡세 베트남 소녀 키워치겠대 저도 고등학교인 때 제기네이 엄청 닮아있는데 홍 모텔 조세? 아냐 근데 호치미는 낮에는 진짜 덥고 습한데 밤에는 시원하지 않아? 응 근데 낮에는 사람이 아마리 없는데 여름이 날으면 엄청 많은 인지 맞아요 다들 낮에는 더워서 그런가? 수상인형국 오우 오늘 라이트가 있고 오 사람 많다 아 대박 集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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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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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도 꺼? 알아라 알아라 나도 모두가 티켓을 보내줘잖아 아 아 진짜 크리코가 저기 앞에 서있으면 다들 크리코이 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왔다 뭐해? 아 아 영화관 같다 영화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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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거꾸대 MC 시팀은 모두가 왠지 그래서 네 네 여러분 앞에 자석으로 왔습니다 되게 큰 영화관 같지 생겼어요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팝콘관도 안파나? 팝콘? 팝콘 아 에어 아 네 파이버 너무 재미있었지? 마지막에 사람들이 와~~~~~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 결혼식에 여쭤볼까? 너무 재미있었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 같아 좋은 의미에서 단순하게 集中력이 좋은 때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여기 호치면 오시는 분들이 있어 단순하게, 여자친구, 아이들의 옷이 다 좋아하는 장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습니다 인형극이 안 끝났다 인형극이 안 끝났어~~ 나이라면 이거 넣어주면 인형극이 안 끝났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여행 베트남의 여행 안녕하세요 한국의 여행 저는 이店의 여행 저의 여행 여기 너무 클럽거리 같은 느낌이에요 오제에랑 부위기 완전 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 쿠리코가 찾아낸 루프탑 여기는 다른 방보다 약간 사인 칵테일도 먹을 수 있고 배낭여행의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빨리 가버려 너무 즐거워 호기캠이가 너무 많아 오 부채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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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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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예뻐 갑자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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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한가가이 같네 오오 아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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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같이 뭐 그런거인거 같아 엄청 예쁘다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핵피아워 모아라시스 몇시까지 8시까지 8시 지금 7시 55분이야 진짜 핵피아워 있으면 해야지 너무 맛있게 이거 하나지 테끄라산 라이즈 테끄라산 라이즈 테끄라산 라이즈 테끄라산 라이즈 오후 12시 때 요가도해 뭐일거잖아 한마디 해주세요 건배사 한마디 해주세요 건배사 한마디 해주세요 고기가 buses 라디 해주세요 조금 많이 먹었다 테끄라산 라이즈 핵피아워 테끄라粉 테끄라산 라이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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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 테끄라aze Это 야채 오징어 튀김 와 정말 맛있다 맛있다 맛있겠어요 먹어도 that 무거우 맛있다 아니 호텔에 와서 조식 같은 것도 할까 봐 할까 봐 어때? 할 거야? 없어요 저는 이 오징어튀김을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오징어튀김 쩔어 맛있지? 음! 예뻐! 맞지? 아지가 너무 맛있지? 비 와서 자리에 옮겼음 페이! 예이이잉 이 오징어로 나왔네 괜찮은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거 좀 소름이 nonetheless 뭐올래? 왜 이런거 아야? 중국-예담촅 바 premier 웩천? 웩천, 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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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이쿠나 카카오톡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차이점을 먹기 전에 프리코가 주문한 사몬 탑 귀엽다 마크도발드의 마크 몇 시? 10시인데 사진이 예쁘다 4시에서 버스에 타고 3시까지 타고 그것도 좋았다 대학생처럼 즐거워 좋네 나는 오랫동안에먹는다 나는 라이브에르가고 싶어서 내가 약속하게 먹었어 예! 예!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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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